도끼야는 빠져도 끼들! 도끼야! 너 괜찮아? 이리 나가라. 또 다친 데 없나? 언제까지 도끼야 가만 늘었거나? 형이 매일 놀아줄 수도 없잖아. 그럼. 형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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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님은 알아요? 너는 왜 또 혼자 있나? 너는 제발 형아 말 좀 들으라니? 역 밖으로 나가 1호선 탑승. 중간 정차역 1개. 총 거리 1.9km 소요시간 약 4분. 저는 성원대학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 중간 정차를 반드시 중간으로도 사망할 수 있어. 중요도 빨리 수액을 주셨기. 중요도 별 4개. 박시용군은 이미 7살 때 인체의 모든 기관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습니다. 중간 정차역 1개. 중간 정차역 1개. 중간 정차역 1개. 중간 정차역 1개.